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안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월 달에 아주 특별한 성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요.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청년대학부 연합 수련회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대학부 연합 수련회 성령에 나타난 특별 성회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짧은 안내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숙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청년대학부 연합 성령의 나타남 특별 성회 1시는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20일 목요일 오전에 집회가 마칩니다. 장소는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래 주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등록비는 전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대학부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숙식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참고하셔야 되는 사항은 이번 집회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문의전화로 꼭 연락을 먼저 주셔야 합니다. 전화를 주시는 문의 대상자는 중고등부 청년대학생 분들은 꼭 전화를 미리 주신 이후에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회에 관련돼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사전에 문의 주신 분들에게 따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문의 전화로 연락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1544-7166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특별히 준비되어지고 있는 성령의 나타남 특별성회 2023년 청년대학부 연합집회에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큰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특별 안내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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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